제이스? 제이스 상대로 뭐가 좋지? 뭐 없나? 제이스 상대로 할만한게 내구도 패치된 빅토르? 내구도 패치된 빅토르로 가겠습니다 고음악 강타의 뼈왕패 이렇게 갈게요 라인전 위주로 가자 부시에 들어가 있겠죠? 이 정도? 첫번째 부시는 없을 것 같고 아래에 있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뭐죠? 볼래? 가버려 안되거든 징 대신 쪽으로 가요 이거는 미안스 음파가 좀 아쉬웠다 그쵸? 답이요 아 이거 텔프 타자 내가 돌아서 갈게 아니 리신아 기다렸다가 가자 내가 먼저 갈게 진짜 다행이다 근데 좀 아쉽긴 하네 아 리신이 살았서 다행이다 그쵸 리신아 독에다 박자 와 근데 벌써 증강이? 되게 빨리 되네 타워가 세진 것도 좀 안좋게 작용했죠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그건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가요 도망가자 와 카타리나 와 카타리나 7레벨? 웨이브 얼마나 먹은 거야 이 녀석 어지럽네 어지럽네 아 이건 1신 좋은거 같은데 아 이거 이게 안맞아? 바쁘지 않죠? 바쁘지 않죠? 오케이 가자 해야지 해야지 와요 궁이 아직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죠? 헬프 있으니까 탑시다 이건 해도 되겠는데? 멘탈 나왔구나 친구야 절대 안되지 미안합시다 이러면 누댄 뜨죠 제이스야 좀 맞자 아니 멘탈이 얼마나 나온거야 이 친구 멘탈 나왔으면 죽어야지 그래 가버려 어? 징 제이스 나오면 빅토로 해야겠다 빅토로 재밌네 사비요 어 네 좋은거 같은데 사비 아 뭐야 역으로 잡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어 이게 안맞아? 멘탈 나왔구나 제이스야 죽자 죽자 안죽었네요 다음에 죽자 삐잉 변하겠습니다 아래쪽도 서식들이 타타 안보이니까 살액시다 제가 제하골드라서 죽기가 싫음 제이스 이거 밀러오면 죽여야겠다 이게 제이스 특성상 먹을게 없어서 이거 무조건 오게 돼있음 안오면 제이스 아님 이럴줄 알았지 자 드가자 흐하하 여깄지 않을까? 네 흐하하하 흐하하하 하하 하하 흐하하하 자 가자 가자 죽을때가 됐지 제이스야 그치 네 들어가세요 아 디스님 왜 그러세 수고하셨습니다 괜 괜이라고 치면 나오나요? 센스가 없네 괜이라고 쳐도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 이 신은 리 띄우고 신이잖아요 패치된지 좀 되지 않았나요? 이제 붙여서 써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클라우드 템플러 선수가 리신 줘 했지만 랩피드 스타 선수가 리신이 안떠 리신이 안떠 그러다가 트런들이 랜더픽 되어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서폿이 아마 매드라이프 선수였는데 그래서 알리스타 트런드를 했을거에요 정글 트런드를 서폿 알리스타에서 상대 정글 찾아다니는 결국은 게임 망했지만 아무튼 그랬던 사건이 있었다 수학 루덴 카사린 해주세요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리얼을 한번 먹어볼까? 자 먹어보자 소리가 혹시 들리나요? 안 들려요 그쵸 안 들리겠죠? 설정을 안 했으니까 왜 이렇게 불만이 생겼어 이 친구 됐츠 가버려 좀 들리나요? 짤랑짤랑 소리 안들리나? 들렸음 그렇다고 하네요 안들림 토달지마쌤 뭐야 탑 요네인가? 아니 탑 카사스일수도 있지 않나? 그냥 액션하자 요네 미드에 탑 카사스? 이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거 같은데 선생님 첫용 만원 하실래요? 아 첫용 어 불룡으로 하겠습니다 야 이걸 맞추네요 좋았습니다 실패 아 네 실패 감사합니다 자 히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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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모닝 너 맞지? 아이 안받습니다 아이 잘 쬐겠습니다 40원 10,500원 벌었는데요 아 네 주문도독검 주문도독검 바란겁니다 주문도독검으로 10,500원 벌었으면 야 게임 터졌네 벌써 좋아 어 화이팅 바텀 어 스마트키다 풀어야되는데 좀 이따 풀죠 아 아파 수고하세요 아 스마트키라서 죽을뻔했네 적응이 안되가지고 피안합시다 이 망투안에 속임수가 지닥이 히잉 돌아서 딜교환 한번 해볼까 딜교환 해놔야 다이브각이 나오는데 이러봅시다 범하랑 같이 차면 좋긴 한데 아 좀 아쉽네 이거는 미니언이 딱 와가지고 한칸 먹고 가죠 이 정도야 괜찮겠죠 앞라이너가 가장 싫어한다는 하하하하 그 기완 바로 해줍니다 끝 와 탈진은 그냥 쓴다고? 아 괜찮아 어 살짝 실수가 그래도 괜찮다 그쵸 어 카자스 궁있는데 W 오케이 잡으면 잡이요 아깝다 미드나 한번 가볼까 키마 있나요 여기 없네요 딱 괜찮은거 같은데 이거는 할만한데요 아 끝 끝 갚지 않았나? 아 아깝게 전멸이 쿨이었어 어 좋은데요 이거는 Glad 가요 네 헤헣 흐헉 아빵이 된 카자스 미안한거 같죠 여기있네? 도와줘 이거 막을만한데? 안들어가나? 수고하세요 갈게 그래 미안하다 나 그냥 갈게 이즈가 지금 탑 쪽에서 싸움이 많이 났기 때문에 답이요 이러면 그냥 요네쪽? 안되겠다 어? 조리하는거 같은데? 과연? 어 조심좀 하자 그래 내가 먹어버렸네? 오케이 살았다 어 좋은데요? 잘 살릴게 살려냈습니다 일단 보시오 여기있나본데? 가버려 한번 가볼까 이거? 좀 무리인가? 무리인거 같애 그냥 빠지자 하하하하 저 지금 천원이라서 죽으면 좀 난리 나거든요? 하하하하 저 지금 천원이라서 죽으면 좀 난리 나거든요? 저거 같아요 끝 네 에코가 마무리 해주지 않을까 이거는? 좋습니다 야 서스야 그래 6데스나 7데스나 비슷하지 마음은 이해한다만 여기까지 왔으면 죽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좋아하세요 핑화가 여기 있으니까 살짝 피해서 이쪽으로 여기도 있네요 하하하하 야 핑화가 왜이렇게 많냐 얘네 W 키고 가야겠다 이거는 가버려 수고하셨습니다 왜 양악하시나요 아이 미안합니다 빨리 그랜드 마스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딜량을 안 받는데? 캐리 넣었습니다 가벼운 중 다 바삭 다 다 다 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